올해 시장 수익률을 웃돌고 있는 주요 ESG 펀드에 관심이 쏠리며 정책과 주주환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전날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ESG 주식형 펀드는 연초 이후 8.21%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. ESG 정책도 강화되는 추세로 주주행동주의 바람을 타고 ESG 행동주의 공모펀드도 상승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. 긴축 마무리 기대감 속 외국인의 대형주 순매수와 함께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재고 기대감이 커진 저평가 종목들의 상승세가 초과 수익률을 이끌었다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